제가 출제자의 심정이 되어 보니까 대충 문제를 어떻게 낼지를 견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출발쯤이 되는 게 첫번째 출발쯤이 되는 게 첫번째 개관. 개관 그리고 트리노트죠. 트리노트를 통해서 먼저 연섭을 하는 거죠. 개관의 트리노트는 일종의 예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첫번째 책의 구성이죠. 책의 구성을 한번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보시고. 두번째, 다시 앞에 머리말로 갑니다. 두번째, 관련 있는 법조문은 법률, 시행령, 시행직선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건 법학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건 기초개념인데 우리가 식품위생법, 법률이죠. 법률은 누가 만드느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만드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오는 기초개념, 사회책에 나오는 기초개념이죠.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해요. 식품위생법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형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관련되는 것, 식품위생관련되는 것은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물론 그게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있고 국회의 전문요원들이 있고 해서 입법을 보좌하는 기관이 있지만 그래 봐야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행정의 아주 전문적인 사안은 어디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은 입법부가 법률을 정하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은 행정부한테 입법할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들어만 두십시오. 적을 펴놓고 들어만 두십시오. 입법부가 먼저 법률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사안을 정하지만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 사안은 입법부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부한테 입법 권한을 위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위임하는데 누구한테 넘기느냐. 대통령이죠. 행정부 소속인 대통령한테 입법할 권한을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는 걸 위임한다고 하는 거죠. 위임을 해주면 그러면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안성하고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은 행정부의 대빵인 대통령이 만든 법을 시행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시행령이죠.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그러니까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면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어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또 더 전문적인 것은 그 밑에 각 부장관들이죠. 각 부장관들 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법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각 부장관, 부령,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각 장관, 총리나 총리나 각 장관이 만든 법을 시행규칙이죠. 그러면 이거는 얘보다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좀 더 기술적인 사안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죠. 요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들으면 되죠. 가만히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좀 더 세부적인 사안이죠. 위로 올라가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셨는데 이게 법률에 있느냐 시행령에 있느냐 시행규칙이냐 이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거는 대통령령에 있다 틀렸다 시행규칙이다 이렇게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구도하에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로 나오는 건 일단 법률조항이야. 주로 나오는 건 법률조항이지만 어떤 경우는 법률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더 전문적으로 시험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곧잘이 있거든요. 그럼 눈으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실까요. 오늘 철시간은 오렌체이션이기 때문에 적거나 너무 이걸 하나하나 다 적어가지고 머릿속에 넣겠다 하지만 좀 편안하게 이제 미끄림 그린 작업이니까 편안하게 들어두시면 됩니다. 82페이지 한번 가십시오. 82페이지 가서 보시면 82페이지에 보시면 고제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기준 36조가 나옵니다. 식품위생법 36조가 하나죠. 장년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문을 불러도 페이지는 장년책에 약간 오차가 있을 겁니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장년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문을 불러도 됩니다. 조문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찾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36개 보면 시설기준이죠. 다음에 영업을 하려고 한 저는 총리령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없는데 식약처장은 총리의 직속 부하거든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다. 그럼 이제 법률에서는 영업의 종류만 나와 있죠. 식품 또는 식품청금의 제조업 등등이 있겠죠. 식품적개업, 공유주방운영 등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식품제조업이 뭔가 식품적개국이 뭔가라는 것은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3항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뭐만 해놨어? 영업의 종류만 컨트롤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그 영업이 어떤 영업을 의미하는 건지는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죠.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그 밑에 회색 바탕 보시면 회색 바탕 보시면 시행령 21조가 나오죠. 그럼 이거 뭐야?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있는 영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이걸 다 적기에는 법조업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영업의 종류의 제목만 딱 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의 영업을 의미하는지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행령에 보니까 식품 제조 가구,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행이죠. 적석 판매 제조 가구, 이건 위에서는 없지만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죠.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위에 조문에서는 식품적개급이지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83페이지에 보시면 식품적개급을 다시 세부적으로 쪼개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영업, 그리고 제과정 영업. 이거는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죠. 그런데 시험은 오히려 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잘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세부적인 것. 그럼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에 보면 적석 판매, 다시 왼쪽 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식품 영업의 중형 2호에 보니까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죠.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서 다시,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뭐라고 합니까? 총리령으로 다시 넘겨놨죠. 그러면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뭔지는 또 시행령에 있지 않고 뭐로 밀려놨습니까? 총리령으로 다시 밀어놨다기보다는 미위임을 해놨죠. 그러면 그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83페이지에 보십시오. 8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밑에 적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은 다시 어디에서? 시행 규칙에서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되는 거, 그리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가나다라마바사자 그쪽 있죠. 이런 식의 전문구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그런데 이런 단계의 구조. 그러면 내려갈수록 좀 더 디테일한 내용, 좀 더 세부적이나 전문적인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험 문제에 더 잘 나오죠. 물론 대부분은 뭐가 중심이야? 법률 규정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파트, 파트 별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히려 시험 문제에 더 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서 봐두셔야 되겠죠. 그렇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